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진짜 옛날 캠코더다 아울라스도 아니고 이렇게 악몽이 떠오르지? 저런 캠코더 아 잠깐만 이거 왜 오버레일 안 둬 안 돼 무섭단 말이야 기다려봐 아이 띄우지마 아 무섭단 말이야 옆을 너 듀얼이잖아 어차피 듀얼하는데 끄고 할거야 어? 끄고야지 나 지금 방불 다 끄고 그럼 모니터 하나만 쓸거야 공포 깨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오버레일도 끄야지 그건 무섭잖아 하나 댕겨주면 안 됐냐? 하나 하나 댕겨줘 우리 지금 마이크 꺼야지 아 왜 아니 시작도 안 했어 거짓말 마이크 켜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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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... 근데 말을 안 해? 어... 하하랏 아 진짜... 진짜... 못됐다 아니야 같이 해 아! 나 같이 떠들어! 안 그래도 못 해! 아, 벌써 싱글 방금... 나 진짜 오랜만에 호기께만 가란 말이야 싱싱글 방방금 하다고 임마 진짜 싱글 방금해 생리 커피 다 갈았냐? 아니 커피 이제 따라야지 개기차.. 아 수도기차.. 아 그래? 가는 기계가 있긴 하거든? 너무 비싸 근데 얘 5,000원이야 이거 20개 살 수 있어 그럼 손을 갈아야지 뭐 어떡해 그치 어 강아지가 길 안내를 해준다 하더라고 음.. 그래 그래서 깔았는데 강아지가 나 지켜주겠지? 맞는 의견 플랜더스에게 결말 알지 이 자식아 아 결말이 뭔데? 둘 다 죽잖아 둘 다 소븐가르드 같잖아 미친 거 아니야? 아우 배야 마이크 킨다고는 했지 아 안녕하세요 얘기한다고는 안 했다 아 얘기해줘 오로알 게임은 블레어 미친데요 에픽에서 무료로 풀었답니다 너가 계속 계속 씨부리면 되잖아 그럼 안 무섭지 않을까? 나 혼자 얘기하라고? 정신병인 것 같은데? 이게 대충 게임 설명을 봤는데 아 가만히 놔 게임 설명을 봤는데 뭐 어 이제 프로로그 끝인가 보다 나 대살랭 싸고 싶어 흠 우앗 으아아아 스페어 으악 으악 근데 왜 부른건데? 플랩 당신의 오른팔 불리십니다 귀여워 그의 빡 빡빡 그의 뻔드랭기지를 읽으세요 네 어떤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제일 먼저 알려줄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그를 도와줘야 할 일도 있을겁니다 기억하세요 잭 죽는 애는 있을거 같아 내가 죽어도 넌 살린다 가까이 붙으세요 힘 외로움은 멘탈 힘 아 그거는 개입이잖아 이거 동물농장이었나 뭐야 동물 여자랑 너가 게임할래? 어? 곰포 아니야? 곰요? 꼬마 꼬마 대박 아이고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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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겠네 가자 나 어디로 가야돼? 니가 알려줘야돼 누웠는데 니가 알려줘야된다고 나 길 몰라 꼬발장옥도 있어 아 나 가기싫어 이제 아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진짜 조금만 더 같이 말아줘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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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그러면 나 1분만은 밤좋아서 세이브할거야 조금만 더 말해줘 뭔데 뭔데 그게 내가 됐다고 할때까지 가야될 어딨어 애기야 사람 말을 한다고도 안했잖아 너 미친 놈 플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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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스 어 겟립 엘리스 트윙 천국에서 기다릴게요 아 예스 금지 진짜 아우스 소니카 무슨소리야 잠깐만 이거 테이프 보지 말고 뭐 뭐 맞네 맞어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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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릴리 야 안녕 와 나 뭐 탐성이나 할까봐 야 장난치지마 어 어 어 나한테 봐줘 네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 아 호 아 아 어.. 나 불레 좀.. 도망가? 어.. 미친.. 어어.. 잠깐만 미친 미친 미친.. 으아악! 잠깐만! 끝났어? 거.. 그쪽 아냐? 어.. 어디로 가? 허어씨! 야 잠깐만! 불레단체 가야되나? 어딨어?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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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! 으아악! 또 이런 게 다 있어! 아 너 어떻게 하라고! 아.. 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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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부셔래.. 아이씨.. 으아악! 진짜 죽는다! 잡아! 으아악! 진짜 싫어.. 아.. 염병아.. 우cent의 너야? 왈. 좀 다른.. 야 왜 쫄았어? 너 전쟁 범죄 잘 들었니? 너 인간 쓰레기니? 그런거 같은데? 봐라지, 봐라지 가지가 최고다 으악 절로는 좀 가기 그런데데 일로 가자 일로와 아니 쫄진 않았어 저거 귀찮아갖고 아니 왜 캠프는 가봤고 제주소는 안가봤잖아 저기를 가야되니까? 제주소 한번 가봐 제주소 아 왜 저기 뭐 있는데? 저거 귀찮아 언제까지 그렇게 피하고만 다닐거야? 마치 전쟁에서처럼 그렇게 피하고만 다닐거야? 언제까지 이 루저로 살거야? 아니 블랙이 오래해 그러니까 내가 떠났지 떠났지 블랙이 오래해 걔밖에 없지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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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그래 가만히 파 블라인 이리와 킥 받네 야 너 갔다 여기 죽으면 어떡할거야 너 죽어야지 죽어야지 왜 안 죽었어 뭐? 씨 너 동료들은 너 동료들은 니 상관은? 니 상관은? 난 부족함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야 잘했어 선생님 내가 안가도 했지? 랄랄랄 razón 미 나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른 게임 하러 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